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출 적중 예상 문제집 1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화과제 그리고 개발 밀도괄이고요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설치비용, 기반설 유발교수, 시범도시, 청문대상, 벌칙 이런 내용을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정리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00페이지를 보시면 개발행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문제 보겠는데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화가 틀린 게 되어 있죠 1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죠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그 종류가 세 가지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그리고 도시미주강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바로 도시군관리기획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토위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이 화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바로 이 개발행인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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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사인들이 화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 화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군계획사업인 세 가지 차원에서 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래서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그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2번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특강특득시장수인데요 그네들이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 요건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죠 기휘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바로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바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에 조건을 붙인다 그때 조건으로 주실 것이고 약자로 귀, 위, 환, 경, 조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맞고요 3번 토소거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을 맞추면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개발행 허가 대상이 크게 6가지가 있죠 건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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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런데 이러한 6가지 중 이 끝에 두 가지는 그 행위를 맞추고 나서 중공검사를 받지 않죠 중공검사 대상입니다 뭡니까? 물건을 쌓아둔 행위 그리고 이거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고요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건축공사, 공자물 설치공사, 토지 형제변경 공사 토속조치공사 이런 3가지 행위가 맞춰지면 4가지 행위가 맞춰지면 중공검사를 허가권자한테 받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공검사 대상이다 이렇게 고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구역은 바로 3년에 지구단위를 짜가지고 바로 구호체국 상사계 개발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조성하죠 그런데 이 3년이란 기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3년이란 기간에 지구단위를 따서 바로 딱 결정시하고요 이 계획에 따라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도로도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공사도 진행할 건데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런 기반서를 설치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일정 기간 더 개발이니 하가를 못 받아가게 제한할 수 있는데 원칙은 3년 동안 하가를 못 받아가게 딱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더 하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하나여 2년 더 연장하려고 개발의 하가를 못 받게 막을 수 있는데 이래하여 총 3년, 2년 해서 5년 동안 개발의 하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로 4번 보시면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간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을 기간 동안 개발의 하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년 동안 개발의 하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암기하셔야 되죠 어떻게 암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도지기 도도지기 이렇게 암기하시자고 했죠 도시군기본객이나 도시군간력을 칠입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용도적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의 하가가 굉장히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 바로 그때는 개발의 하가를 제한할 때 원칙 3년 이래 2년 이래서 5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도 그렇고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구역도 최장 5년까지 개발의 하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환경오염 방지 환경오염 방지 위해방지 위해방지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개발의 하가를 내릴 때 조건부 하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께서 바로 개발의 하가를 받고자 한자에게 미리 이행 보증을 총 0,420% 하면서 현금을 하던 보증서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법에서 나오는 이 보증이라는 것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지 공적 주체인 이네들한테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국지공예계는 이행 보증금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국가라든가 지방사산체 공사 공단 이런 것이라면 이행 보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지방사 나있죠 지방사 할 때 공짜가 나있죠 그래서 이 지방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5번 들렸네요 자 2번 보겠는데 개발행 하가다 어른 걸 얘기했네요 자 1번 보시면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게 될 때에는 일단 그 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일교인에 그 적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특득시장소에게 신고를 꼭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 대상이다 사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그 일교인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장료를 설치하려는 자는 도시군객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란 개발행위를 하가를 받았다 사과가 틀렸죠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아야 하다가 아니고 바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과가 틀렸고요 2번 국가지자체 여기 나와있죠 국지공 국가라든가 지방사천체 공사 공단 이자가 나오면 이행보증을 예측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을 예측해 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한다 틀렸죠 예측하게 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 아까 했던 거죠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에 하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하가 신청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맞고요 4번 이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바로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 이때 공공설이 뭐가 있어요 도로니 공원이니 수도니 뭐 이런 것들이 대표로 있죠 이런 공공설에 대체되는 그 공공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되는 공공설 설치비용의 상당한 범인에서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때 4번은 행정청인 경우 이게 틀렸죠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 할 때 행자 앞에다가 비를 쓰면 되겠네요 비가 뭐예요 아닐 비 행정청이 아닌 자가 바로 그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종료의 용도 폐지된 공공설이 생겼다 그러면 그 종료의 용도 폐지된 또 쓸모가 없게 된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인에서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4번은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바로 5번 볼까요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설은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들렸죠 바로 이것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4번과 5번은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죠 그래서 5번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할 때 아닌 경우 그 말 치우시고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 제공했다 새로 설치 제공한 공공설 소유권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기속시켜주죠 그러나 용도 폐지된 종료의 공공시세로 소유권은 행정청인 경우는 그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해 줍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볼까요 이 성장관리계 구역을 지장할 수 있는 지역 이 성장관리계 구역은 비도서에 있다만 지합니다 비도서 그리고 도서 안에서도 녹적이 있다만 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 구역은 바로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남쪽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표현해서 이게 국토다 그러면 이 국토는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도로 구분 지장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은 관리적도 있고 그 다음에 농림적도 있고 자연학력은 보존적이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절대 지장할 수 없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는 절대 성장관리계 구역을 지장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적을 시가와 용도라 합니다 시가와 용도는 지정할 수 없고요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다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녹적도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죠 이 관리적도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죠 이때 여기 자연 녹지적하고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적 있잖아요 여기를 또 유보용도지를 합니다 유보용도죠 유보용도죠 나머지 보존 녹지, 생산녹지, 보존관리 그리고 여기 농림적, 자연 녹지 이걸 보존용도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라고 하는 이 토지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발을 열심히 해서 시가도 시켜도 된다라는 주상공인 시가와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유보시키자 해서 유보용도 그다음에 보존 세게 하자 해서 보존이 되는데 이 성장관리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시가와 용도는 지정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걸 두 번이나 출제한 바 있는데요 3번 성장관리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 주거적 있죠 주거적이 옆에 있다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두 가지 더 추가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시가와 용도는 지정할 수 없고 2번 계획관리지역 밑에 생산관리지역, 농림, 자연 보존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보시고 4번으로 갈까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이다 옳은 거 모두 그런 게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장소 성장을 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이 성장관리계획을 짤 때는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복 담아서 바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구역에 필요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필요한 기반세인 도로를 이렇게 배치하겠다 규모는 얼마를 하겠다 공원 여기 녹지 여기 있다 배치하고 규모는 이거 얼마를 하겠다라는 기반세의 배치규모를 꼭 담아야 됩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블럭에 허용을 하게 될 그런 건축물 용도도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 제한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정도는 건폐용률 높이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정해서 이걸 딱 고시하잖아요 고시하면 고시한 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 여기서는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의 내용도로 이 장소가 조성되어서 성장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의 기억 맞고요 4번의 기억 보니까 규반세의 배치와 규모하는 상황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어요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 틀렸고 ㄴ 시가와 용도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제도는 시가와 용도 시가와 용도는 줄 거예요 시가와 용도에다 주고 주고 밑에다 써요 주상공이라고 주상공 지역을 말해요 주상공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적이 아니다 맞습니다 ㄴ 맞고요 ㄷ 계획관리계획에서 바로 이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법률에서 조례로 검필을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계획관리계획은 검필이 40% 이하밖에 안 되죠 용도율은 100% 이하가 정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요 성장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으로 규모를 좀 크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이 계획관리계획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검필은 바로 10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10이 올라가니까 40이었던 것이 10이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될까요 50%죠 그리고 용도율은요 원래 계획관리계획은 100%인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라면 바로 용도율이 125%까지 완화해서 거물이 더 크게 올라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기극 계획관리계획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번호서 조례로 검필을 정할 수 있다 그래 맞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는데 5번도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쉽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아까 이 유보용도제하고 보존용도제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얻은 지정 못한다고요 시가와 용도의 주거상업공정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뚫고 계십시오 그래서 너무 쉽죠 답이 5번에 3번이죠 남은 다 지정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6번 이 개발행위에 따른 자 공공세로 귀속 설명으로 틀린 것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했죠 이 공공세로 소유권 귀속 문제인데요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아까 이 기반 설치 도로 같은 설치하려고 조건부 개발행위를 내줄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장소가 있다 도로가 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장소까지 도로가 좀 엉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도로가 있다 이 도로 가지고는 이 개발행위 장소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이 도로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을 합니다 공공시설 그래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허가권자의 특강특득시장소가 야 이 공전의 기반 설치인 공공서를 폐쇄시켜 버리고 새로운 공공설인 도로 이렇게 설치할래 라고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도를 하나 연결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한 공공설이라고 해요 새로 설치했죠 새로 설치한 공공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도 폐지시켜요 쓸모없죠 이게 그래 이런 용도 폐지가 됩니다 이때 이 새로 설치한 이 공공설 소유권은 누구에게 무상으로 규소하느냐 소유권은 누가 관리하냐 이것은 이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했던 자가 행정층이든 행정층이 아닌 비행정층이든 불문하고 새로운 공공설 소유권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창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규소시켜줍니다 관리창한테 다 줘요 그런데 용도 폐지는 공공설 소유권 규소 문제 이것은 잘 구분해서 이해해 두셔야 되죠 이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했던 자가 행정층이 있다면 이것을 행정층에게 용도 폐지된 종례것은 행정층에게 무상으로 다 소유권을 규소시켜줍니다 그런데 행정층이 안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는 용도 폐지된 공공설 다 비행정층에게 무상으로 규소시키는 게 아니고 비행정층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의 상당을 보면서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6번 틀린 것이 5번이죠 개발행위와 학원을 받은 자가 행정층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설은 그 행정층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규소시키는 게 틀렸죠 무상으로 규소시키는 게 틀렸죠 바로 그 자가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 비용의 상당을 보면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예상문제로 들어가겠는데 1번 개발행위다 다음 설명도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을 보면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건축법으로 건축물 건축을 할인자는 특강특특시장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권한대 그네들한테 허가가 된다 말았습니다 도시군객사업은 아까 여기 이렇게 썼죠 도시군객사업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그런 개발행위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장을 설치한다 토지 형제변경, 토소재체,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를 한다 그럴 때 허가를 받던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아까 했죠 2번 맞습니다 3번 아까 했고요 4번도 했는데 이 개발행위를 받고자 허가신청서에 있는 자들은 그 허가신청서에다가 기희환경조계획서를 짜서 처음에서 내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바로 이 5가지의 약속 중 기희와 관련된 기반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낼 필요 없는가 그 장소가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져서 기반시 쫙 들어서 있는 장소에다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개발밀도관료기인데요 개발밀도관료기약에서 바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희와 관련된 계획서는 첨부에서 낼 필요 없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개발행 허가신청서라면 허가권장께서는 10월이면 답을 준다 그래서 30이 틀렸죠 2번 보겠는데요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원칙은 관공토토토 물 이렇게 하고요 외주로 경매한 것들 또 도시 군객 사비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죠 그리고 바로 재복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직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 보면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또는 깊이란 말 써요 2m 높이가 됐든 깊이가 됐든 그 2m 미만의 성토작으로 하가 나온다 그때는 성토는 경매한 행위로써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성토를 한다? 라고 할 때 그 깊이 높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것 2m 이상 쌓을 때는 바로 허가 받는다 2m 미만까지는 경매한 행위로써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2번 절대 허가 대상이다 도시군객사 그 다음에 3번은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4번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속처치는 토속처치에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 대상이고요 만약 4번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처치를 한다 그러면 별도로 토속처치는 허가받지 않죠 5번은 경매한 행위로써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바로 공작물 설출한 토지굴착은 경매한 행위로써 허가 없이 허용이 된다 3번 이 개발인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했고요 2번 보겠는데요 자 이 보면 개발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에 드는 그 토지 형질변경 허가 기준 면적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적은 1만 조금부터 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1만 제곱미터 이다 할 때 말을 좀 수정하세요 1만 조금부터 미만이다 미만을 좀 넣으세요 그래 미만 미만 미만을 좀 써세요 그래 1만 조금부터 미만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반 특강특특 시장수가 허가권자인데 그런 허가권자께서는 개발인에 따른 기반수 설치를 조건으로 기반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맞죠 5번 국가 지자체가 바로 시행하는 개발인에도 이행 보증물 예체하게 한다 틀렸죠 이 국가 지자체 여기 국가라든가 지방사천체 공적주체인 지방사 지방단 이네들은 바로 이행 보증물 예체하게 하는가 아니듯 그네들이 아닐 때만 예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아까 했던 것이죠 지구단의 계획성 최장 5년을 보면서 개발인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개발인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허가란 말 쓰세요 허가란 말을 들어야 되겠네요 개발인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는데 이 개발인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개발인 허가 기준 5가지를 검토해서 저가 보면 허가 부자원이 불허가 처분을 15년에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발인 허가 기준은 뭐도 뵙겠냐 이건데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해당합니다 용도적별 대통령자는 개발인 규모를 제가 봐야 한다 용도적별 그 개발인 규모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개발인 규모는 바로 꼭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상자생 1만 종토 미만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재, 생산녹재는 1만 종토 미만일 것 이걸 검토하죠 그 다음에 그 개발인 규모를 하려는 땅이 공업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공간농은 바로 3만 종토 미만일 것 그 다음에 보존녹재하고 자연환경 보존, 보좌해서 보좌는 5천 종토 미만일 것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5번 문제 그게 나있죠 5번 문제 보시면 이 개발인 규모가 토지, 형질, 변경, 면적 대비 이렇다 해서 틀린 거 이렇게 찾아가 그랬는데 그러면 5번 보시면 뭐가 틀렸을까요 1번과 2번 보면 주상자생 4개만 1만 종토 미만이고요 보존녹재는 5천 종토 미만이죠 그래서 2번이 보존녹재는 5천 종토 미만인데 1만여서 틀렸죠 그리고 남은 일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을 보시면 이 개발인 허가 규제는 도시군관리계의 성장관리계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냐 할 거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거 그래서 개발인 허가 신청서를 받았던 허가권자께서는 허가를 내주고자 할 때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객사업이 있다면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미리 시행자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태 같은 걸 고려해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해당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기 적절해야죠 그러나 이 개발에 따른 자금 개발에 따른 자금 여러 돈이 들어갈 건데요 자금 확보 적정성 이런 것들은 허가 규정이 아니라는 것 너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돈 있냐 없냐 이걸 따져서 돈 없다 그러면 허가 안 내주고 돈 있다 그러면 허가 안 내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 확보 적정성은 바로 이 허가 규정에 들어가지 않음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바로 5개가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6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 건 허가 신청을 낸다 그들은 미리 허가 신청서 했다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가 면적이 얼마인가 그 다음 만약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그 연면적이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공사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끝낼 것인가 착공예절이라고 증거예절을 다 적어서 내죠 그래 이런 사업기간을 다 적어서 내는데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 요건 맞았다 해서 허가 받았건만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은 것들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 바로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허가 받은 내용 중 그 기간을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 이렇게 기간을 단축한다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또 허가 받았던 그 부지 면적을 바로 축소한다 이럴 때는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변경하게 됩니다 라고 통정합니다 그래 어떨 때는 허가 받았느냐 변경 허가 단축의 반대가 뭘까 연장이죠 그래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허가 받았던 기간 대비 연장한다든가 기간을 늘린다든가 허가 받았던 면적 대비 더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한다 면적을 더 키운다 확대 같은 말로 확장 이럴 때는 바로 변경 허가 신청서 돼가지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이 연장도 확대도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에서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범죄하고 원상회복병을 내리면 원상회복병령을 이해해서 원상회복 조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바로 허가권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을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때 이 이행 보정이 일치되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 가 있으면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6번의 내용을 보면 6번의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보면서 확대하는 경우 축소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확대했다고 하시고 확대할 때는 변경 허가받아야 된다 축소일 때는 변경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확대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 허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들렸습니다 2번은요 아까 했던 것이고 3번도 읽어보시고 했고요 4번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 했었죠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을 검토할 때에 그 지역이 여기 시가와 용도직에서 들어왔다 시가와 용도직이 주상공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으면 그 용도직에 대한 제한을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처분을 하면 됩니다 도시기능이 심했다고 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보용도직이라든가 여기 보존용도 있잖아요 이 유보용도직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 기준을 검토할 때는 도시기능이 심했다고 듭니다 허가권의 특강특득 시장소가 심했다고 넣어가지고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을 도시기능이 심했다고 넣어가지고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완화 적용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보존용도직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역시 심이 늡니다 도시기능이 심이 걸쳐가지고요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에서 처리만 할 수 있죠 완화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그래서 보존용도지역에서는 개발행 허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기가 쉽냐 시가용도지역 주상공 그 다음 어디가 좀 쉽냐 유보용도지역 어디입니까 유보용도지역은 개혁괄적 생산괄적 자연녹지역이죠 남은 다 보존용도지역이에요 이걸 좀 생각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4번 자연녹지역은 유보용도지역이죠 유보용도지역이니까 도시위는 심이 또 늡니다 넣어가지고 개발행 허가 중 아까 다섯 가지 했었죠 그것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이 개발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게 건공 토토토 물증이 있었죠 이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한대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개발행 허가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 허가 신청해도 돼요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 맞았다 그러면 건축화를 내주고 신고대상 신고해서 수리를 하고 신고증을 내주죠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업 받았다 건축신고를 마쳤다 그러면 국토업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하고 들어갑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받도록 되었죠 허가를 내줬던 건축 허가권자에게서 OK에서 사용 승인을 내줬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마치면 중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중검사를 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업상 중검사를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5번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요 108페이지 이 108페이지는 잠시 쉬고 나서 살펴보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친정한 Products 4번째로